2살 됐어요. 2살 됐어요. 2살 됐어요. 2살 됐어요. 아이젠 2살 축하합니다. 위즈원도 2살이세요? 아 아주 어리스네요. 넌 나의 베이비. 나 진짜 너무 싫다. 언니는 나한테. 제가 웃음 장벽이 되게 낮아요. 언니가 자꾸 웃음 장벽이 낮은 친구들만 자꾸 누리는 게 그 옆에 민주, 정, 그리고 예나 이렇게만 끼워서. 예나는 웃음 장벽이 별로 안 났었는데. 근데 그 약간 독특한 웃음 장벽을 쓰고 있어요. 맞아 있어. 네 은비 장르가 생겼어요. 아직까지 힘들어하는 친구들 누구야? 아직까지 힘들어하는 저런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우리 이제 둘 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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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다.